랜딩님 아십니까 혹시 서든 랜딩이에요 서든 랜딩님 팀이랑 bj 올스타 팀이랑 지금 맞붙습니다 와 너무 기대되네요 와 저 집에 가서 아프리카로 볼게요 아 아 그거 정말 명쾌한 대답이네요 아 진짜 대박 아 저 진짜 바로 바로 보겠습니다 와 진짜 미치셨네요 미치셨네요 약간 그 리방 좀 하겠습니다 그냥 어때요 방송을 리방한다는 거죠 여기 채널이 아니라 방송 리방에 인터넷지상에서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방송 리방 잠깐 빨리 하고 있습니다 네 하던지 말던지요 아 예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예 전 세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봉준아 반갑다 네 전 세글자입니다 봉준이자 이치새끼야 예 누구세요 김봉준 아니야 저 세글자인데 어 아 세글자 아 세글자님 죄송합니다 어 나 김봉준이야 너 알았어 멍청아 아니 이거 왜 다 안 들어오시죠 몰라 빨리빨리 스캠해야 되는데 어 그러게요 아 잠시만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하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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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데요 저 하연님 봤어요 일본에서 봤어요 일본에서 저도요 전 중국에서요 저 일본에 그때 그 뭐냐 우리 어디지 저기 그거 어디지 오사카에 거기 거기서 그 이제 그 도톤보리에서 랜딩 님이랑 이상호 님이랑 그때 그 롤 선생님이랑 같이 가시는 거 봤어요 저도요 아 진짜요 네 네네네네네 사인 받으려고 했는데 너무 4명이서 빨리 가가지고 못 받았어요 저 중국 베이징에서 봤어요 음 네 너 중국 안 가봤잖아 아니 아니 가봤어요 그때 예 아니 하연님 네네 근데 이거 언제예요 아 잠시 죄송해요 잠시만요 지금 네 아니 천천히 안 돼요 괜찮아요 아니 근데 내 목소리 한번 더 들리는데 저도 그래요 음 잠시만요 나갔다 올게요 네네네 아 아 여보세요 아 상호야 아 상호님 안녕하세요 귀나입니다 아 네 상호님 안녕하세요 아 네 상호님 안녕하세요 세결자입니다 형 저 일본에서 형님 봤습니다 음 어쩌라고요 오사카에서 형님 그 그 형님 그 똥똥하신 형님 맞죠 저.. 아니 그쪽은 그때 호랑이 가방 메고 다닌 사람 맞죠? 맞아요 맞아요 형님 저 맞아요 맞아요 저에요 아 맞네... 아 형님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죄송해요 빨리 들어갈게요 제가 시간 못봐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죠 정신차리고 빨리 들어오네요 죄송합니다 봉준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지 못해요 죄송해요 빨리 빨리 들어갈게요 죄송해요 페이커가 듀오하자고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네 이제 감스님이랑 세글자님 들어오셔야 되네 아 뭐 다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직? 네 아 진짜 개념이 진짜 없네 아 제가 들어오면 따끔하게 한마디 할게요 진짜로 와 이거 다 늦어놓고서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는 빨리 왔어요 저 10시 55분에 왔습니다 개념 없으십니까? 와 누구세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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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늦어서 아우 감시 뜹니다 아 봉준아 치랄 좀 하지마 아우 아우 이것만 하면 다 감시 뜬 줄 아네 네 돼지 형님 어어 예 예예예 다름이 아니라 내가 그 SDVE로 시작한 아이디로 내가 그 침출을 좀 걸었거든 예예 형님 나도 초대 좀 해줘라 아 예 형님 아이디 뭐라고요? SDVE 547 아 예 알겠습니다 형님 받아서 초대할게요 오케이 예 예 예 안 왔는데 친구 돌대가리인가 아 아 봉준이 초창기 보는 거 같네 아 봉준이 초창기 보는 거 같네 어 초대했다 어 초대했다 아 아니 근데 왜 내 목소리 두 번 들리지 왜 내 목소리 두 번 들리지 저만 그런가요? 맞죠 네 저요? 네 네네 저 왜요? 그 지금 포기 있는 거 같아요 스튜디오 믹스 켜졌어 스튜디오 믹스 스튜디오 믹스 스튜디오 믹스 아 지금은요? 아 아 아 아 이제 됐어요 이제 어 없어요 없어요 어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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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님 어 초대했잖아요 초대 안 했어 아니 형님 SDV547 아니에요? 야 니가 일단 승인 4기랑 또 친구 요청을 보냈는데 친구 요청을 안 받아주고 마 아 받았니? 예 그 뭐야 채널에 입장했습니다 그거 눌리시면 돼요 형님 초대 보냈어요 형님 뭐라고 서버에 초대를?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저기 보면은 이제 대화 있거든요 형님 왼쪽에 보면은 어 있어 니가 있어 예예 그러면 그거 누르시면 돼요 채널에 입장했습니다 그거 카드님이랑 친했죠? 욕 존나 했어 진짜 아니 뭐요 형님? 뭐라고요 형님? 욕속에 또 왔다 지금 아니 개새끼야 초대했다고 씨발 아니 알아서 더 들어오라고요 아니 초대를 했는데 뭘 초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아니 형님 디스코드 쓸 줄 몰라요 형님? 아 미치겠네 이거 아 나 때문에 이거 나 때문에 이거 되네 야 그니까 내꺼 이거 SDV547 이거 이거 입력하고 있습니다 어 어 강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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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뭘 공통된 서버 없다고 아니 왜 튕기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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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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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하시고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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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하 아 아 아니 세글자님 들어오셨어요? 여기 맞냐?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야 이거 맞아? 맞아요 아니 당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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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그 전부터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세요 아니 저 아니 아니 디스코드를 제일 늦게 오셔놓고서 아니 근데 괜찮아요 세글자님 아니 세글자님 몇 살이세요? 저 스물이곱 살이에요 뭐야 어 글자야 와 존나 존나 어리네 여기 존나 헬파티네 와 개어리네 어이가 없네 와 글자야 말 놓을게 와 아니 글자야 말 놓을게 나 스물여덟이야 아 스물여덟이 누가 스물여덟이에요? 나 나 봉준 나 봉준인데 형 랜딩이 형은 알죠 예 예 와 나이 존나 봉준님 스물여덟살 아니세요? 예 봉준님 스물여덟살이셨어요? 예 스물여덟인데요 어 왜요? 아니야 글자 너랑 동갑이야 아 글자님 죄송합니다 친구네 씨부래 아 글자님 죄송합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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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연님은 몇 살이세요? 하연님은 몇 살이세요? 저 스물아홉살입니다 어우 누나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누나 반갑습니다 랜딩님은 몇 살이신데요? 아니 근데 랜딩아 랜딩아 동갑입니다 동갑이래요? 어우 내가 막내네 야 랜딩아 네가 미리 다 준비해놨어야지 아니 다들 알아서 자기 시험자 챙기냐고 존나 늦게 알았거든 나도 존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 오후 2시부터 하고 있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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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딩님 근데 중요한 거는 게임 들어갔을 때 암 안 걸리게끔 이렇게 또띠또띠 이렇게 설명 좀 제대로 부탁 좀 드릴게요 너는 뭐 스타도 안 걸리는데 뭘 암을 안 걸리 그냥 암 걸린다 예 아니 무슨 아니 랜딩이 초면인데 아니 바로 반발하는 아이 좋아요 좋아요 네 방송 이런 스타일 아 아이 좋습니다 아 아 아 아 저분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아 링크 따달래요 링크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대요 아니 근데 거기 진짜 사람 맞지 않아요? 저 사람씨가 카톡에 왜 자기 아이디도 없어 아니 거기 사람 맞지않아? 화면에 보여달라고? 감스 패밍이 사람 없잖아 아니 화면에는 모르겠다 그니까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아이디가 아니 아이디가 있는데 기계 시험을 모르겠어 잠깐만 화면에 대고 기다려봐 왼쪽 아래 없는 게 이상하네 아 잠깐만 여기 안 움직이잖아 아 나 가르쳐줘야 돼 아니 저기는 직원도 같이 살잖아 반대로 어디 갔어 형 랜딩형 어 나 초대해줘 야 이상호 너 샵새끼야 너 빨리빨리 안달려? 아니 베이크가 두고 와서 했다니까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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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를 친구 추가했잖아요 아니 감스 패밍이 안 된대 이거 왜 안 받아 받았어요 형님 그리고 초대도 했는데 디스코드 창을 띄워주세요 형님 제가 볼게요 한 번 그냥 대상 탄 사람 버리고 하죠 그렇지 아니 어려워 그냥 조갱원 대상이야 조갱원 대상이야 네 네 네 네 형님 상관없어요 오전투 오전투 알죠 어떻게 한 번 볼게요 잠시만요 딜레이 있어서 어 오전투 제일 제일 når 5,6,5로 오세요 5,6,5 오 Och 어 잠시만요 제가 저 클릭하고 제가 다시 보낼게요 기다려보세요 음 오전투 쪽에 canhab 5야? 아니 형님 형님 안 들어와 있는데 제가 잘못 했다고요? 와 그런데 진짜로 방송 많이 보는 사람들은 아니 형님 보냈어요 파워도 그렇고 아니 형님 보냈어요 형님 어디로 가요? 565로 오세요 565 야 근데 우리 오늘 뭐하냐 오늘 저희 파이너로 아니 형님 그리고 중요한거는 형님이 지금 들어와있는데 형님 상태가 검은색으로 되있어요 와코패밀리죠 와코패밀리 근데 형님 상태가 검은색으로 되있거든요 야 나 565야 나 565 그러면 형님 길다형님을 친구추가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형님 길다형님을 친구추가해가지고 뜨는지 한번 보세요 아니 디스코드 형님 당신 면삭말고 디스코드창을 좀 띄워주세요 형님 아 565로 예 565요? 565에 가는거 아니였어요? 565 오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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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 아이디 킴 킴 있고 BJ 기유가 저 핵이 뒤치기 파트너요 핵이 뒤치기 파트너요 잠시만요 형님 그 예 써있잖아요 형님 예 야 그분도 많이 화난들냐고 지금 내 방송에 한마디 깨졌다고 난리났거든요 아니아니요 우리 지금 형님 기다리고 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형님 아 죄송합니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형님 디스코도 못쓸수도 있지 기유가 아이디가 없는데 야 기유가 기유가 사육인건 아닌가 예 맞아요 형님 그러면은 그러면 저기 그 뭐야 다른사람들거 한번 해보세요 친구추가 예 형님 근데 화면을 띄워주시면 안돼요? 화면을 봐야될거 같은데 네 어 됐어요 형님? 어 랜딩씨 친구추가 지금 받으셔야 될거 같은데 랜딩님 친구추가 보냈어요? 어 오케이 그럼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형님 끊지말고 오케이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화면 좀 띄우라고 화면 띄웠어요 화면 띄웠어요 잠시만요 자 잠시만 랜딩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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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개새끼야 조용히요 랜딩님 그 친구추가 보냈거든요 감스터형이 감스터형이 친구추가 보냈는데 그거 좀 받아주세요 아 오케이 왔다 왔다 예예 그래가지고 초대해주세요 오케이 예 와 아 맞아요 맞아요 감스터님은 디스코드 안와? 오실 때 못하십니다 됐어요 형님?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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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형님 그 왜 몇천만원 클릭을 해가지고 들어오셔야 돼요 아직 연결이 안됐어요 야 나 나 어디로 가야되냐? 하 아니 형님 제너럴 누르세요 제너럴 이제 빠졌다 빠졌다 어 됐다 됐다 어 꺼주시고 저기 감스터님 어 죄송합니다 네네네 아 저기 감스터님 지금 오후 2시 달렸거든요 어우 죄송해요 아 저는 못하겠네요 죄송합니다 예 그럼 하지마시고 꺼주시구요 자 빨리 빨리 진행하세요 예 예 자 어디로 가면 되니까 자 일단은 다들 아가리 닥치시고 랜딩님 말만 따르세요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시구요 랜딩님 말만 따르세요 야 랜딩아 빨리 진행해 예 그럼 좀 다 지내요 다들 이게 다 깨 좋은데 잠시 방을 방을 맞이겠습니다 빨리 좋나봐는데 그럼 어떻게 지내고 그래 예예 아 오늘 벌써 썬 다 한거 같다 오늘 아 힘들다 힘들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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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자 네 565로 오세요 565 써버 아시죠? 네 왓, 그러다 왔습니다 1살 먹은 애도 않은거니까 오세요 제발 565 565 565 오셨어요 아이디? 아이지 자자 봉주님부터 봉주님 아이디 뭐에요? 봉봄봄봄 아 굴이네 잠깐만 어디있어요? 봉봄봄봄 없잖아요 오류봄 아니에요? 오류봄봄 내 맞아요 어 오류봄 봉봄봄 없잖아 이거 있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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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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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더 빡대한 새X래 미친냐라고 미친냐라고 5,6,5 5,6,5 5,6,5 5,6,5 미친냐라 왜 미친냐라 어 왔어요 5,6,5 누가 안왔어요 누가 안왔어요 킬제스 자 자 누가 안왔어요 자 감스트님 아 씨X 진짜 빨리빨리 좀 다니라구요 이 돼지새끼야 미친냐라 진짜 ㅈ다 빨리빨리 안다니네 진짜 감스트님 와 나 씨X 빨리빨리 오세요 아니 최고의 게임 서든어택 새로운 모드가 빨리빨리 하고싶은데 감스트님 때문에 못하잖아요 이 공공만 씨한테 내 집이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와 귀XX 빨려 이 공공만 씨한테 물어보라구요 와 나 저 돼지는 진짜 할 줄 아는게 하나도 없네 진짜 와 5,6,5 들어오세요 5,6,5 잠시만요 아니 이게 요새 대새끼인 배틀그라운드보다 더 재밌는 써든 파이널 좀 뭐든 빨리 하자구요 하하 아니 나 황희 지금 목조 같거든요 기다려봐요 와 와 좀만 기다려줍시다 내가 봐도 요즘 PC방만 가면은 다 써둬밖에 안하더만 아 그건 맞죠 제가 망했는데 서든벌이 오버워치로 갔다가 아 그것 때문에 망했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망한건 아닌거 같은데 아 미친놈아 그만 좀 짝거려 아 미친놈아 아 미친놈아 아 미친놈아 아 미친놈아 아 미친놈아 아 미안해 형보다 옛날 목방이 많이 야 왔다 감독님 미친놈아 딱 봐도 알겠다 어떻게 해 이거 옛날 연기에 달인 목방이 더 많이 봐보니 그만해라 하하 하하 진짜 아 이거 좀 초대 좀 빨리 해주면 안 돼요 핵이 드치기 파트너 저에요 핵이 드치기 파트너 이거 옵션 꺼놓을까요 아 뭐 감스트 님 하하하하 하하하하 감스트 님 하하하 하하하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감스트 님 아니 와야 초대를 할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제일 답답하져 아니 다 왔대잖아 아니야 아니야 감스트가 안 왔어요 아 형님 좀 동생 놨잖아요 동생 동생 아 아 미치겠네 진짜 게임 하날방은 안 돼 왜 이렇게 힘드나 진짜 자 저 이거 말해라겠습니다 잠시만 어 어 죄송합니다 빼고 시작하죠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 이제 어 우선은 다들 인사할게요 서로 다 어색하실텐데 저랑은 다 친하잖아요 예 다들 우리 뭐 봉준님도 쿠티비 왔었고 예악 무슨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장난치나 내가 먼저 대륙을 정벌하러 갔어요 진짜 짜증나게 하지마세요 진짜 아니 그래서 뭐 자기가 이제 차기 대통령이다 뭐 이런거 아이 무슨소리 하십니까 무슨 쿨한 비교를 하십니까 진짜 아닙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지금 한 분하고 있었네요 강수대님 아아 진짜 와아 스트레스 존 담았네 진짜 아 강수대님 아 아 아 이게 화면이 떴는데 야 살다가 감스트님한테 죄송하다고 이럴때 들어보죠 아 스트레스 하셨죠 아 이렇게 하라고 돼 형님 그 뭐지 제가 친구여 카톡 하나 보내드릴게요 잘 다 오르고 들어와 아 미친새끼 소재 좀 그만 좀 하라고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니 근데 내가 친수로 자기가 다른 분도 초대 좀 해줄래요 어 어 나를 초대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진유다님 어디 뭐지 BJ 진유다요 받아주세요 울산이요 받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봉봉봉봉요 아 빨리 빨리 너무 민폐가 너무 민폐가 너무 민폐가 차단을 어떻게 해 이거 아 아 차단을 풀어요 아 아 아 그만 얘기하자 왜 니같애 쿠티비 그만 얘기하시라고요 아니 얘가 걸잖아 쿠티비 리더 풀었어요 초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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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리더 이사호씨 매월 리더야 닌 리더잖아요 어 저 저에요 네 저에요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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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어 친구는 저 풀었어요 친구는 저 풀어줬어요 아 네네네네 네 수락했어요 오 그럼 한분만 오시면 됩니다 네 한분 누군데 다들 같이 얘기할게요 한분 누구에요 감스트 감스트님 네네네 네네네 네네 감스트님 어떻게 진행상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그니까 화면에 그 녹색 칠판이 떠서 이게 안되는 상황입니다 아 녹색 칠판 그 캡쳐보는 문제네 됐어 난 이제 마무리했어 근데 왜 안돼 됐어 와 존나 힘들다 개막 개막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청자 제일 많구요 게임 시작하면 줄거에요 이제 다들 아시겠죠 아 미칠샌꺄 초대 좀 그만해라구 와 나 존나 빡치게 하네 진짜 그으앗 뭐지 일로와주세요 그 방으로 몇번 방이에요 70번 방 70번 방 아 왜왔던데 12번호 디누다님 그 초대고 푸서지세요 아 됐다 아아씨 아 초대 거부야? 저 핵이 뒤치기 파트너 초대해주세요 핵이 뒤치기 파트너 초대 좀 똑바로 하라고 하연아 아 초대 거부 좀 하고 있어 아 초대 거부 아니 누가 초대 거부야 저요 아 진짜 자기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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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해 나 했어 나 했어 초대해주세요 하연님 네네네네네 동봉님도 초대 거부 좀 풀어주세요 네 저 초대해주세요 초대 거부 풀어 초대 거부 풀어라구요? 저 세컨 아이디아 본캐 금화야 너 떠들어서 무슨 금화이지 풀었거든요 오 됐다 와 두대도 왔다 크라스텐 초대 거부해도 되지? 아니 근데 지금 하지 마시고 친구만 초대밖에 아이디 3클럽 맞아요? 아 아닌가? 아 진짜 거부했는데 아이디 뭐에요 아이디 몽골인 비감 몽골인 비감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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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초할게요 네 자 랜딩 받아주세요 랜딩 랜딩 아 랜딩 유에스 나이크 치료했어요 치료했어요 모르고 아 기분 나쁘네 그치 자 초대받으세요 자기야 나 초대해 이제 응 아 크라스텐 아 크라스텐 아 크라스텐 아 좀 그만 조용하세요 다들 좀 아 아 존나 크라스텐 개못하면서 다들 게임 개못하면서 초대해주신대요 초대 네 이제 감시템님만 초대하면 돼요 어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어 죄송합니다 아 이걸 어때요? 자 우선은 받은 서드니까 아 서드니까 아 서드니까 나도 조용하시라고요 제가 서드 메인이니까 다 레드해주세요 네? 저거 잘하세요? 못하시죠? 조용하세요 하향님 저 다시 초대좀 해주세요 아 잠깐만요 야 창문해봐 어 어 그냥 제가 봤을 때 한 번 더 우린 다 먹었어 아니 친추 이거 좀 꺼봐 아 친추에 아 레드해주세요 탱기니깐 오케이 오 됐다 아 저 레드가 지금 안 되거든 잠시만요 아 레드가 안 돼 하하하하 아 진짜 쌀다닥이 아 아 초대 좀 그만해 아아 아 창문으로 못돼 게임을 야 창문으로 이렇게 해야겠네 야 이렇게 하자 그냥 이렇게 해 야 랜디가 이거 초대 계속하는데 레드 어떻게 해 그냥 나가세요 게임을 형님 아니 진짜 진짜로 제접하셔야 돼요 원래 서드니 그만해 서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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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그 차단하시고 원래 제접해야 되는데 그러지 맙시다 우리 오케이 게임 들어가면 끝나니까 네네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아니 똥쥐나 형 한 번만 레드하자 미안해 와 와 레드하는데 아 진짜 하지마 씨바 방송 좀 하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편의점이 아 아 엘 외상도 외상도 회상도 뭐예요 아 806 아 아 나는 지금 지금 여러분들 서로 여러가지 서로 인사라는 타임 아니 왜 이렇게 인사를 좋아해요 계속 인사를 하죠 저 지금 너무 늦은거 아니지? 아.. 나 진짜.. 인사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거야 진짜 아니 당신 형 때문에 인사하는거 아냐 아.. 감스트 형 왜 형 잘하고 있어요 형 이제 다.. 자 서로 인사할게요 이제 자 이게 감스트님 몇 살이시죠? 저 28.. 저 빠른 구공이요 빠른 구공 아 그래요 저는 29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상호씨 저 25살이요 여기 다 동갑이었으면 진짜 리얼 쳐맞았습니다 넌 씹을 막내니까 닥쳐 아니 근데 저분 딱 말들어봐도 미필인거 같은데 미필이죠 저분 아 상호요? 근데 원체 차단하면 하현님 초대를 못 받는다고 얘들아 봉진아 너 해병대 나왔지 네 맞아요 너 몇기냐 형들 어? 어 저 11155기입니다 죄송합니다 11155기? 말 잘 듣자 어 몇기십니까 랜딩기 형 공익이에요 아이씨 우리 처리 마시니 245샵 245샵샵샵샵 나 아니야 질소리가 있어 질소리가 있어 누가 있어 누가 마실 얘기했어 나 처리까지 안돼 누가 누가 얘기했어 그냥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씨 아이씨 자 됐다 요즘 요즘 아 아 동기라 게임 좀 하자 아 아 개새끼야 아 아 아 아 아 아 다들 식사하셨죠? 예 아니 일단 기효가씨 빨리 들어오세요 나 초대해줘 어 됐어 좀 깨지는데 이렇게 하자 어쩔 수 없어 한만 더 해주세요 모자가 야 이거 근데 여행 커버 어떻게 하냐 아 칭 아 야 진짜 그만해 어 왔다 왓다 레티 야 레디박아 família 고고고고 고고 고고 자 네 나갔다 누구 야 누가 나갔어 아 나아졌어. 와 여기서 나아졌네. 와 진짜 씨. 아 진짜 진짜 고민이야. 아 존나 잘 봤는다 진짜. 그냥 아 농담하다고 죽빵 한 대만 치고 싶다 진짜. 와 진짜. 와 또 나아졌어. 와 멋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다 그 친구만 받기. 아 나 사나이 났구나. 저 다른 아이디 없게. 아 존나 알바네. 아니 재접하면 되는데 원래. 와 됐다. 오 됐어요. 자 오케이. 와 됐다. 오케이. 됐다. 가자 가자 가자. 아 진짜. 아 뭐야. 아 뭐야. 와 50분 기다리게 와. 와 이게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와. 괜찮아. 우리가 서로 이럴 때일수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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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 네. 그 디스코드 적을 때가. 그걸로 침출 좀 해주세요. 아 네네. 으 asti. оды 시작 Say head to 하두되 실리 요. 이걸 저렀 surreal . 추기하나 아eny muy future . 팀을 나누고 있자 아 섞어서 하는거에요? 섞어서? 섞어서 5대5를 할거에요 아 알겠습니다 상호랑 편하고싶다 자 손드세요 이상호랑 편하겠다 아무도 손이 없었기 때문에 봉준님 같은 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요 아 진짜 아기싶다 아기싶다 아 왜요 알겠습니다 저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상호님이랑 할께요 상호님이랑 할께요 상호봉준 비슷하게 생긴 분들 두 분 했구요 아니 근데 저 감스트형이랑 넣어주세요 감스트님 아 오케오케 감스트 이상호봉준 아니 밸런스 너무 안맞는데 랜딩님이랑 좀 오세요 아니 좀 오시라구요 아니 근데 형이랑 누나랑 그거 해야지 갈라야지 아 나눠야지 아 둘이서 가위발브를 해서 가져가 그럼 되잖아 네 상호님 해주세요 이거 상호님 해주세요 어 아 찝니다 아 찝에요 찝찝 아 저는 진솔이 가져가겠습니다 어 뭐야 아니 잠시만 진솔이 쟤 잘할거 같나봐 아니 잠깐만 어 이거 근데 저희가 큰 BJ분들이 있는 만큼 진팀은 삭발을 하죠 아 그거 좋네요 네 미션 걸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아 진짜? 하연님 같은 경우로 삭발 이미 하셨으니까 눈썹부터 시작해가지고 삭발하니까 삭발 안가면 하연님 저 아이디 보냈거든요 친초 좀 해주세요 아 네 하연이는 삭발해야 돼요 하연이도 하연이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친초하고 올게요 아니 빨리 평 가르죠 일단은 오기 전에 진솔이 뽑았으니까 우선 저는 상호 뽑겠습니다 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연 뽑아주세요 하연님이 저는 글자님 하겠습니다 뭐 뭐라고요? 아 이기겠다 와 아 아 선택받았네 세 글자니 아 랜딩님 아 랜딩님 아 랜딩님 딱 하나만 말할게요 저 진짜 특등사수 출신입니다 네 특등사수 출신이에요 저 뽑아주세요 랜딩님 아 근데 나는 근데 이제 특전사 아니면 오케 오케 봉준이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준님 인상호 랜딩 봉준 오케 하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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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주세요 저는 저는 진유단님 아 잠깐만 아 시바 그럼 감스트형 우리꺼잖아 아 뭐하는거야 아니 못이기잖아 이러면 아니야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감스트형 우리 우리 오케 아니 이거 무슨 떨궈지 3명하고 에이스다 2번이야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니 이길 수 있어 아니 이기는것보다 빨리 게임을 하고싶은데 다 또 나가셨네요 아 에? 아 아 5대 5대 다 되자는데 지금 한 명에 한 명에 시청자 해가지고 어 한 명 껴야돼 어차피 한 명에 잡으라고 껴어? 이제 이러면 돼 아우 씨 우리는 한 명 있구요 어 어 기뉴단님 튕겼습니다 씨 하 또요? 또요? 아니 그러면은 5대 랜딩님 무조건 5대5로 랜딩님 무조건 랜딩님 무조건 랜딩님 팀은 누구 있는데 5대5로 해야되는거에요? 우리는 우리는 있어 저희도 한 명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분들 초대하려면 되겠네요 지금 근데 이거 밸런스 이거 밸런스 돼요 이거? 아 일단 괜찮아요 괜찮아요 기르다형 아예 못해요 밸런스 괜찮은거 같은데요? 어 형 우리팀 누군데 우리팀 한 명 누구야 그러면 흑풍이 흑풍이 오케 흑풍이 끼자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우리팀은 제가 설명을 하자면 랜딩 감스트 이상호 김봉준 그리고 어 시청자 한 분 에 흑풍이 오케 이렇게 그리고 하연님 팀은 흑흑흑 세글자님 그 다음에 진솔님 그 다음에 누구야 기뉴다 시청자 한 분 이렇게 나눠서 해야지 나눠서 해야지 아니 다같이 해 다같이 또 나눠서 하면 내가 봤을때 10분 넘게 걸릴거 같은데요? 아 저희가 나갈게요 저희가 나갈게요 아 그쪽이 그쪽들이 나가요? 오케 오케 오케오케 오케오케 제발 나가주세요 왜냐면 저희는 잘 몰라요 예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예 균유자님 균유자님 제가 침투 했거든요? 잠시만요 그거 말고 다른거 드릴게요 아이디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그거 그 디스코드요 아 점점으로 가라고 글자님도 제가 드렸거든요 네 받았습니다 자기야 자기 클랜 자기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왜? 여기는 좀 어려워 여긴 어려워요 여긴 어려우니까 하연님 쪽이 클랜 해주세요 글자님도 내 오리팀이야 글자님도 오리팀인데 우리가 울산으로 하겠다고 진솔님 봤어요 글자님도 지금 초대급은 못해 아니아니아니 클랜을 잠깐만 자기 하연님 침추 한번만 더 보내주세요 아이디 새로 드릴게요 아 네네 자 봉준님 감스트님 해결됐거든요 님만 남았습니다 아 네 잠시만요 들어가고 있어요 다른 아이디로 갈게요 그거 디스코드에다가 아이디 남겨놓을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아니 저 초대 좀 나 초대 좀 나 초대 좀 초대 아직 안 해도 되니까 혼자 손 풀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와 이 와중에 천상계 고맙습니다 아 우리 빠른 추경님 천상계 고맙습니다 와 아 혹시 그분 아이디가 제가 아는 분인 것 같아요 봉준님 아 나그리요 아 1,2,2 형님 14개 고맙습니다 형님 와 와 고맙습니다 와 와 와 와 이거 침추해주세요 랜딩님 이젠 채팅 7개 와 감사합니다 와 아니 이거 침추해주세요 랜딩님 네 네 알겠습니다 디스코드에 여기 있어 디스코드에 적었어요 없나 잠시만요 와 미친놈 와 이제 받아주세요 침추 벌었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냥 파자 이 미친새끼야 너랑 아 이새끼 게임하다가 할게 네네 좋습니다 아 좋아요 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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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이디 유출당해서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예 친구 받았습니다 아 좋아요 왜 이렇게 액글을 그 클랜 탈퇴해주세요 이거요 네 잠시만요 네 네 클랜 탈퇴했어요 어 오케이 좋습니다 와 미친놈아 제발 도와줘 진짜 게임해야돼 아 이게 어떻게 되는거야 이거 이 아이들이 왜 가위 꺼주고 안돼 뭐야 아 씨 네 됐어요 아 됐다 됐다 어 클랜 있는데 아 됐다 왔나 보냈나요? 잠시만요 네 오늘 오늘 밤새 할 것 같습니다 자 보냈습니다 보냈습니다 이제 무클렌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됩니다 제명 아 제명하지 마세요 아 제명하지 마세요 아 제명하지 마세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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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어떻게 해야돼요 파이블드 모드에서 계속 파트로 추들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거 어떻게 해야돼요 형 이거 좀 도와주세요 제발 진짜 세 글자님 그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아이디 빌려가지고 화면 안보인 상태에서 디스코드에서 친구 추가해달라고 하는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 알겠습니다 다른 아이디로 하는게 제일 좋아요 아 다른 아이디로 오겠습니다 저 그냥 네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디스코드에 닉네임을 적어주세요 아이디를 네 알겠습니다 네 저 제접했어 저 제접했어 아이디 안보열주려고 어 나 아이디 보여주면 안돼 제접했어 제접했어 랜딩님 랜딩님 방 만드셨나요? 네네 네네 자 이거 삭제했다 꺼져 됐어 자 어딨어 클랜 오전투로 오세요 클랜 오전투로 오세요 클랜 오전투로 오세요 다들 들으세요 클랜 오전투로 오래요 클랜 오전투 지금 렉은 풀렸는데 클랜 오전투 클랜 오전투 로 오세요 오전투에 맨요 클랜 오전투에서 서버 오고 오전투에 맨요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면 되나요 서버 네 잠시만요 아 클랜 오전투에서 킥 타는게 있거든요 킥매치 타기 랄라가 누구에요? 어 들어갔습니다 사랑스러운 랄라가 누구에요? 사랑스러운 랄라 지금 말하시는 분 아 오케오케 상호야 플리스 우전투와 후풍이는요? 아 아이들은 말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고 넘겨버려봐 자자자자 이렇게 하고 안착거릴 때 흑풍이는 엔딩형 아 흑풍이는? 아하 클랜 오전투 들어왔어 오케 우리 세명 랄라 이 사람 누구야? 그거 말하면 안된대요 아 예예예 알겠습니다 그거 말하면 안된대요 잘 아우씨 일반 다 파면 되겠습니까? 자 창무원 오케 됐어 아 X됐다 야 아이 또 바꿔 아이 또 바꿔 와 진짜 죽이고싶다 아니 근데 아이디를 아이디를 자 잠깐 써버나와봐요 미친새끼들 그 바코드 바코드로 하면 돼 바코드로 그게 무슨말이에요? 아이 엘 아이 막 그런걸로 하면은 그거 된대요 아아아아 닉네임 변경을 예 섞어두면 모른대요 어? 야 이렇게 이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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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형들 아이씨 아니 형들 제가 안보여 보여드리고 안보여주는게 아니라 게임을 할려면 보여드려야 돼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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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우리 다 들어왔는데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어 빨리 들어가 한글 여덟자 혹은 영문 한글 아니면 영문 밖에 안돼 어 여기가 왜 안보이지 됐어 우리 다섯명 다 된거 아니에요 랜드님 빨리 들어가 들어가 basta 000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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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오케이 아이씨 아이씨 잠깐만 잠깐만 애 좀 잠깐만 애좀이바렛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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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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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어요?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가시죠.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릴까요? 네. 자, 자, 충분! 오케이. 됐어, 이제 화면 보여줘도 돼? 네. 어. 아, 네. 오케이, 가자. 와, 드디어 됐다. 와... 힘들었다. 어우, 고생하셨습니다. 아, 시청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가시죠. 선생님, 근데 써들듯 잘하세요? 저는 진짜 백발백중이에요, 그냥. 네, 저는 흔히 잡았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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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 얘기 들어. 서든 들어가서 안토니오 두두 저 새끼 진짜 침추해라. 저 새끼도 똑같이 느껴보라고. 안토티오. 아, 안토티오. 아, 안토티오. 와, 안토티오. 우리 네박이 여러분들 다 부탁드립니다. 안토티오 두두. 안토티오 똑같이 느껴보라고. 안토티오, 안토티오.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아, 종날 밖에 안 해. 진짜. 아, 우리 소년생 원래. 진짜.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와, 되게 힘든다. 감시팀 형님. 고맙습니다. 감시팀 형님. 감시팀 형님. 네. 형님 써도 잘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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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